HNINC가 건설과 IT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HNINC은 건설 부문을 존속 회사로, IT 부문을 신설 자회사로 해 올해 안으로 분할을 마칠 예정입니다. 이번 물적 분할은 건설과 IT 각 업종에 맞춘 전문 경영 체제를 강화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입니다. HNINC은 물적 분할 후 신설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, 신설 자회사는 범현대 기업과 연계한 IT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 방침입니다. 매일TV 뉴스였습니다.